VBA 프로그래밍 VBA 구문은 한가지 종류의 수행, 선언, 정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한줄에 두개 이상의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콜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길어져가지고 두줄 이상 나눠서 입력할 때는 공백과 밑줄을 이용을 해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range A1셀에다가 포뮬러, 점 포뮬러는 3 곱하기 4 그러면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입력이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식 그대로 셀에 나타내고자 한다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클리어 포맷 메소드는 뭐냐면 클리어 깨끗하게 하다 지우다 라는 거죠 포맷 서식이고 그래서 개체 서식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게 클리어 포맷에요 그 다음에 range.clear 포맷 개체 서식을 지운다 range 그래서 expression 여기엔 바로 rang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포맷 예를 들어서 시트 1에 있는 셀 범위 워크 시트의 시트 1 시트 1의 범위 A1에서 C3 모든 서식을 지운다 그럼 바로 점 클리어 포맷 S 이렇게 주문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각 VBA 코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ange a5.select 뭐예요? 셀렉트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a5 셀을 갖다가 선택 셀 포인터를 이동하라 이런 뜻이고 range c2 font는 글꼴이고 bold는 굵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? true 그렇게 하라 이거죠 c2 셀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bold 설정하라 1번 2번 다 맞는 거고요 세번째 range a1 점 포뮬러 a1 셀의 포뮬러 근데 3 곱하기 4 그러면은 3 곱하기 4가 입력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입력되는 거예요? 3 곱하기 4 곱하기의 결과 12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린 거고 만약에 수식 그대로 입력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써야 된다라는 거 네번째 workbook.add add가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통합문서를 갖다가 더하는 거니까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